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늦은 밤에 영상을 남기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이거나 테크니컬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한번 소통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댓글을 읽어볼게요 하만스님 3전이 힘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대전미남님 5월 2일까지는 지지부진 횡보장일 것 같습니다 3,4분기부터 실적 발표하면 상승장 릴레이 펼쳐서 보통주 10만전자 우선주 9만가지 않을까요 요즘은 아무리 호재기사 연타 떠도 주가 하락이 연기금 매도 외인 관망 중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ms킴님 우울하군요 한동안은 그냥 있고 사는게 약인듯 합니다 총알 있으면 추가 매수나 하시고 그래요 총알 꼭 좀 모으시길 바라고요 마테 판스워스님 코스피가 빠졌으니깐 5,6만원대 사신 분들은 삼성주식 쳐다도 안봐요 그 전부터 조금씩 사던 사람들도 8,9만원대 산 사람들이나 언제 오르냐 난리지 외인 기간 파는 장소에서는 삼전 절대 못 올라가요 엄청난 호재 아니면 작년에도 다른 전기차부터 바이오 언택트들 다 급등할 때 삼전을 횡모하며 이 30%밖에 안올랐어요 올해 갑자기 개인들 초보 영끌 자금들이 삼전 끌어올린 겁니다 저번 고점 넘으려면 주까지 3500 가면 됩니다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예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님 장기로 갈거니깐 오름 내림 신경 안쓰 어차피 오를테니깐 예 정답입니다 어차피 오를거죠 이영기님 그것도 믿을 수 없음 연기금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형주신님 이재용 구속 말이 필요 없다 동학개미야 구속되어 있는데 주가가 오를 리가 없지 동학개미는 문가에 각성하라 약간 정치적인 길이네요 패스하겠습니다 사나파크님 삼전이 미래가 밝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삼전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전략자산 개념이죠 저는 대한민국과 삼전이 단기적인 파도는 있지만 21세기 스마트 초강대국이 될거라는 것에 제 인생을 베팅하겠습니다 앞으로 긴 세월 여러가지 파도가 당연히 있겠죠 그걸 견디는 사람이 삼전과 함께 큰 부를 이룰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걸 잘 읽었습니다 뽕따알라님 내 사랑삼전은 당분간 보압 하락 예상해봐요 개인적으로 하락 크크 그래야 쭙쭙 많이 주워 모으셔야 돼요 사나파크님 단타 하실 분들은 다른 주식 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삼전 지금 가격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같은 보압이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량 모으고 은퇴할 때쯤 10년에서 20년 후 사이에 폭등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물가 상승률 고려하고 여러가지 고려시 100만 전자 이상 되겠죠 그렇겠죠 미리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고 그 중심에 삼전이 있다면 천만 전자도 가능하고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자산 중에 강남 부동산만큼 삼전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산은 소중하기에 아무데나 장기 투자할 수 없죠 삼전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돋보이는 글이네요 이순신님 이순신님 쌀 때 주수 많이 늘려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네요 지금 뭐 많이 올라봤자 비싸게만 사겠죠 호진님 1,2월 지켜봐온 결과 월요일에는 토, 일, 쉬는 동안 모아둔 자금들이 흘러들어오다 보니 월요일은 대부분 상승 구도인 걸 느낍니다 연기금은 무조건 팔아야 하지만 무작정 팔다 보니 바닷가까지 내려 팔 수 없기에 매일 오전에는 매수각 잡다가 상승 분위기각 잡아놓고는 오후에 왕창 매도하는 작전을 씁니다 개미들도 빠진다는 눈치 보이면 분위기의 수목금 주말에 서서히 가까워질수록 매수세가 약해지면 8만원 초반 형성되는 양상에 세력들이 하방을 지켜주는 것으로 박스권을 만들어갑니다 보통주 8만 초반에서 우선주 7만 중 초반에서 물타기하며 관망세로 대항하면 좋을 듯 합니다 매수는 부단 매수 매도는 금지 더 빠질지 더 오를지 정답은 알 수 없지만 60일상 중심으로 지켜보며 요즘 저정장의 흐름을 공유해 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좀 매수각을 잡다가 오후에 많이 팔아잡기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죠 그리고 이민정님 9만 때 몰빵 매수에서 손실이 크네요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저점에 다시 매수할까요? 주린이나 결정을 못하겠네요 추매할 돈도 없고요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좀 올빵 매수에서 손실이 크다 크신 분들은 다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좀만 참으시면 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음진철님 하이닉스는 잘 오르는데 3전은 왜 이러죠? 아까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장영렬님 연기금 하는 짓거리 보니까 그냥 주시장 잠시 떠날까 생각이 드네요 고민 중입니다 이제 연기금이 좀 아쉽죠? 이런 부분에서 유영님 연기금의 매도폭탄 투하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눌림복일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웨이는 남이 나라 치지만 연기금은 왜 그러는지 비중 조정을 꼭 이렇게 시장을 눌러가며 해야만 하는지 매국로가 따로 없네요 그래서 요즘 공공의 적이 됐죠 뽕따알라님 더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고점에 걸려있지만 전 울 3전 절대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주 긍정적이신데요 오스카님 8만 천 지지 여부를 봐야 할 듯이요 그리고 하이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KYS님 공매도 최대 유동성 미국채 금리 인상 코로나 실업률 증가 경기학과 FED 기준 금리 인상 아직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게 코로나 때 폭락장에 크게 들어가실 분 아니면 자기 기준 허용 수준에서 추미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네요 항상 폭락장 대비해서 현금 보유하고요 맞습니다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님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신님 내일도 모레도 내려갑니다 3월달까지는 푹 쭉 내려가고 약간의 보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딱지가 나네요 오전에 올라가다가 그럼 그렇지 몇 시간 후면 쭉 내려가고 멘탈을 잡고 싶어도 화딱지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저만 그런 거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앞으로 좋은 날이 있어야 할 텐데 백압철님 백압직님 고점에 힘들겠어요 10% 정도 빠졌는데 힘들겠어요 언젠가 올라가겠죠 배당을 2, 3% 주니 빌린 돈이면 이자 저가며 참아요 배당 나오니까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어메이징님 내린다는 투표율이 더 높네요 그랬네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투표를 해보니까 내린다는 비율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채용님도 전 1월에 84,000원대 14주 사고 오늘 74,900원에 6주 샀습니다 잘 사셨어요 주천지님 삼성전자 항상 초반에 1,000, 2,000 상승 후반에 마이너스 기간 외국인 단타치네요 개미님들 힘내세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폴리코사놀림 삼성전자 냉정하게 봅시다 일단 TSMC가 있는 한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어그루를 끌면 아니다 이재용을 풀어주면 주가 올라간다 그러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기술 부족으로 큰 고객사들의 선택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받지 못해 수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설계도로 삼성에 주지 못하는 거죠 삼성은 윤리경영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 해도 주문을 못 봤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돈 되는 주문은 전부 TF 센실라는데 그냥 어느 정도 논리적인 이유는 있죠 근거는 맞는데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법을 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떼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나 보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남자 양님 삼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희준님 75,000원에 5주 추가 매수였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좀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이 꽤 나와 있네요 하여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댓글들 읽어보시고 좋은 댓글들이 간혹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하루하루 복귀하면서 자기 투자하는 방향이나 그 흐름에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러면 많이 댓글들 올려놓으시고 질의도 하세요 그러면 분명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나름대로 전문가나 경험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답글 좀 달아주십시오 좋은 답글 달아주시면 서로 좋잖아요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모르겠어요 주식이 좋은 게 그렇지만 다 같이 윈닌 하자는 거죠 윈닌 투기 아닌 이상 다 같이 투자해 가지고 윈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쉬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전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